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번 8월 15일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인민공화국에서 할 준비하세요. 오늘 이천훈 박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평택에 지금 다른 교회에 설명하러 가셨는데 보십시오. 국회의원 173명이 종전협정 촉구에다 서명을 했잖아. 이건 완전히 미친놈들이죠. 종전협정이란 것은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죠? 주한미군 철수. 주한미군 철수가 전제된 조건으로 종전이요.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면 국민들이 알아들을까 봐 딱 빼놓고 전쟁을 끝내자. 전쟁을 끝내자. 전쟁 끝내자는 말은 좋은 말이지. 그런데 사실은 전쟁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미군 나가라는 것이에요. 미군.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. 이해가 됐어요? 이건 내가 조금 더 이따가 차명진 의원님을 모시고 잠깐 설명을 들으면 돼. 조금 이따가. 우선은 내가 교육자를 임명해야 됩니다. poquito mais eh institute. 부산함도를 임명해야 합니다. vous